현재 건무중 내려놓고 손들어 난 잘못이 없어 물어봐 빨리 도망가 도와주세요 경찰도 죽었고 무전 안 봤는데 개빠졌네 좀요 있다고 여기 온다 들어와라 미친 빨리 피해 알파진이 저껏 세개 좀 쳤다 지금 이동하시죠 가자 준비해 나요 안가 안 돼 진호야 안간다고 안 돼 김급 속보입니다 시내에 좀비가 나타나 비상입니다 실제 영상입니다 모야 이리 와 소대장님 저기 발격 샹 초만 미친 보신 것처럼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집에서 안전하게 대기해주시고 방송을 계속 켜두세요.